진영논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좌파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진영논리에 굉장히 강하죠 그냥 익숙하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완전히 몸에 배여서 체질화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진영논리란 것은 우리와 제거를 확실히 나누고 우리 편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조국의 비리사건을 보면 조국 문제없다 이렇게 외치는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아마 진영논리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이익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편 혹은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올바른 것은 올바른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인간 혹은 위성적인 인간이란 그런 비난을 받곤 합니다 근래 온 나라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조국씨 같은 경우도 아주 전형적인 위선적인 인간 혹은 위선의 대명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률 집행위원장 회계사입니다 9월 29일 날 페이스북에서 좌파진영에선 조금처럼 보기 드문 솔직한 고백이자 솔직한 질책을 올렸습니다 문장을 은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의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국은 적폐청산 컨트롤타워의 민중수석의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 윤석열은 서울지검장으로 내가 기억하는 것만 MB 구속, 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등을 처리해 내고 있다 전자가 불편하냐 후자가 불편하냐 장사 미사들 말고 신민사에서 입내하는 교수들,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권력 예비군, 어공 예비군 더럽다 지저분한 놈들아 난 이제 목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마무리하고 너희 같은 얼굴 안 마주치고 살고 싶다 좀 표현이 강합니다 이 위선자 놈들아 구역질 난다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김경률 회계사의 님들 이른바 촛불혁명 정부에서 권력 주변 말고 뭐한 것 있어 말해봐 부채에서 불려주면 개혁 개혁 입으로만 씨부리고 잘 살아라 위선자 놈들 9월 15일자 김경률 회계사는 페북에서 회계사 토교에 감이 들어있는 내용도 나옵니다 검찰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파라 파 깊이 파 얄피 파면 니 죽고 펀드권은 충분히 넓고 깊은 사건이다 내 경험에 비추 한국 정치 경제 구조화된 사건이기도 하다 혁신 성장 벤치 육성한다고 금산분리 강화 완화 차등 의격권 부여 등 뻗질하지 말고 이번 수사 제대로 하면 코스닥 등 자본시장 잘 돌아간다 내가 봤은 가장 시급한 벤처 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지금 코스닥이 그게 시장이냐? 팔아 파 깊이 파 얄피 파면 니 죽고 그러니까 검찰이 조국 펀드를 깊이 팔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위선자들의 은행입니다 조국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펀드 사건에 깊숙이 관여됐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제쳐놓더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 난 다음에 두 달 정도가 됐을 때부터 봉적적으로 가족 펀드를 운영하면서 광금 물량이 아주 많은 웰센시티의 주식 인수로 돈 벌이기, 돈 벌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하는 것 위선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거짓된 선을 뜻합니다 겉으로만 착한 채 하면서 뒤로는 은밀한 짓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다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조국은 입으로 자신이 추구해야 될 필생의 사명이 검찰개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검찰개혁 역시 조국과 문재인의 위선적인 행동과 활동의 부산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조국과 문재인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두 사람의 피해의식과 사적인 감정 그리고 이상적인 생각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고 있지만 다섯 가지 아주 심각한 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개혁의 은밀한 목적은 잠기 집권을 위한 제도 준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대부분의 색깔이 이미 여권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중심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문재인식 사법개혁의 마지막 완결판은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란 것은 경찰 권력이 강화되고 검찰 권력이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결국 한국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경찰을 또 경찰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경찰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추세로 나아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경찰 권력 강화에도 중국식 공안제도가 많이 도입됐습니다 이번 한국의 검찰개혁 안에는 세 번째는 공직자비리수사 신설은 대통령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수사기관이 신설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반대파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도구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확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번째는 공직자비리수사의 신설은 더 이상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과 친인적 이 권력 비리의 온상이 되는 대형 권력 비리의 온상이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국 수사처럼 그런 수사가 앞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그 악, 큰 권력형 비리는 대부분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청와대 주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그래 봤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대통령의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악인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원천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공수처를 신설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조국과 문재인 여당이 한 목소리로 높이 외치지만 결국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이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함으로써 한국을 자유사회로부터 더욱더 통제사회로 나아가는 제도개혁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왜 우리 사회가 자유사회로부터 통제사회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위한 거대한 시나리오의 하나가 지금의 검찰개혁이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오래오래 동안 좌파연립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부분에 큰 주춧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검찰개혁이고 공직자비리수사체를 통해 가지고 모든 권력의 핵심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지는 그런 권력구조를 완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진실된 검찰개혁은 아닙니다 장기 집권을 위한 포숙에 해당하는 계획이다 개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장악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